안녕, 좋은 아침이야. 누구야? 선배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하동훈 선배님. 안녕하십니까. 방송 잘 보고 싶어요. 하동훈. 왜 나오셨어요? 왜 나오셨어요? TV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. 파이팅 한번 하자. 네? 우리 지난해 모델이잖아요. 뭐야, 왜 그래? 왜 그러세요? 우리 젊은 사람들이네. 야, 걔네들이 뭐 정이 있냐? 걔네들은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잖아. 가족이 아닌 거 같아. 왜 그러세요? 선배님, 근데 여기 MBC인데. 왜, 왜 그래? 여기 MBC인데, 언니. 진짜 왜 그래? 진지, 이리 와. 뭐야? 오늘 게스트분이세요? 몰라. 친구, 나 정말 더 화나는 게 뭔지 알아요? 그 해명 전화를 방송할 때 했더라고요. 자기 개인 방송에. 개인 방송에. 또 이 방송에 있어. 어저께 방송 나가서 나 난리 났잖아. 내가 지금 전화를 할 거니까 네가 알면서도 안 돼? 뭐해? 죄송한데 왜 전화하셨나요? 하하하하하하 민아야, 나 동훈 오빠야. 선배님을. 그동안 되게 친한 척해서 너무 죄송해요. 야, 야. 아, 동훈 씨는 얍삽인 거 같아. 아, 얍삽인 거 같다고? 사자고는 안 돼요. 개인 방송에 해야죠. 잠자꾼. 공개 사과방송인 거야. 우리한테 사과를 안 했잖아요. 형, 그럼 지금 얘기해줘. 뭘? 런닝맨이야. 야, 이 새끼야! 정확하게 얘기해줘. 국밥을 사줬다고 했잖아요. 우리는 국밥을 안 사줘. 자, 앉아, 앉아. 어, 뭐야? 앉아. 잠시만요. 어, 뭐야? 어, 뭐야? 왜 혼자 이렇게? 어, 왜 이렇게 멋있어요? 누구세요? 앉으시라고. 어머, 멀쩡해. 어? 나 멀쩡한 거 몰랐어. 어머, 뭐야? 어, 선생님 오늘 너무 멋있어요. 왜, 갑자기. 왜 저래, 근데 왜 저래? 뭐야, 나 지금 반했어. 해보신. 거기 맨 뒷다리에 대상자리나. 아, 그래, 그래. 밖에서 들었어요. 들었어요? 아무래도 우리 하하 형 때문에 다들 논쟁이 좀 있었어요. 많이 열이 받아 있는 상태죠? 네.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개인 방송에서까지 계속 이용하니까. 이용하다. 해명한 거라고. 동시에 설명한 거라고. 8천명이 넘어. 회복이 필요해. 자, 이거는.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. 아니. 자,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저 여러분들과 잠깐 떨어져서 이렇게 좀 온 이유가 있습니다. 뭡니까? 좋아요. 다른 사람 같아. 약간 다른 색의 사람 같아요. 근데 약간 유퀴즈 촬영하는 것 같아, 지금. 유퀴즈? 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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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유퀴즈야, 놀모야. 놀모다. 와, 이거 봐. 와, 역시 리더는 달라. 먼저 안 좋아해. 오세호야, 여기야. 얘들이다. 와, 이거 봐. 와, 시원하고. 런닝맨이야, 놀모 아니야. 뭐라고? 런닝맨이야, 놀모 아니야. 일 크게 만들지 마. 왜? 일 크게 만들지 마. 더 싶어요. 가만 앉아있어. 내가 잘할게, 얘들아. 잘해도. 계속. 아, 진짜? 귀신이 비쌓. 아, 정말. 잘하셨으면 좋겠어요. 邊가 잘하실거는. 그러면은? 날아가 봐. 아, 남이. 물. 우세. 목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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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